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포 할머니가 되가는구나. 어디 가셔요? 목포? 해남형. 해남형. 잘 부탁합니다. 이거 보셔요?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네. 입국서인데.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부끄러워서요. 어디 가요? 진도로 가요. 진도. 진도로 어디서 내려서 가세요? 목포에서. 아, 목포에서 내려가지고? 네. 목포에서 내려가지고?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진도 간지 얼마 걸려요? 진도까지 한 2시간 반. 아, 목포에서 2시간 반. 목포 타고. 차파도 한 3시간 반. 할머니 집에 가는 거는? 거의 4시간 반. 네? 그래요? 애를 말해. 제대로 안 하는 거니깐요? 정애로아, 이게 배가 많아. 애를 알게 해. 애써... 그래. 고양이 잘 다녀오십시오